아름다운 분을 오늘 모실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백반길을 통해서 맛집을 좀 많이 알아가려고. 다시 태어나도 음식장도 하고 싶어요. 사랑을 많이 담아서.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. 일반 보리불비랑 확실히 다르다. 식사하실 때마다 맨날 우우우우 그래요? 뭔가 진짜 맛있다. 너무 보약이 되는 거 같아요. 엄마가 따뜻한 보약식 한 그릇 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